음악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바이오주와 기술주 급락세가 되살아나면서 나스닥 중합지수는 2011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열대비 1.6% 하락한 16,170.22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 S&P500지수는 전열대비 2.1% 내린 1,833.08포인트 나스닥 지수는 3.1% 하락한 4,057.11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전부터 다이오주와 기술주 약세가 이어지면서 나스닥 관련 ETF는 모두 5% 넘게 내렸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시당 청구건수가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호조를 보였으나 증시엔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다만 고용시장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주간 신규 실업시당 청구건수가 전주 대비 3만 2천 건 감소한 30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32만 건 예상한 시장 전망치를 밑도는 것으로 경기 침체가 오기 전인 지난 2007년 5월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수입 물가가 예상을 웃도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전월 및 전년 동기 대비 낮은 수준을 기록하며 여전히 인플레이션 압력이 억제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 3월 수입 물가가 전월 대비 0.6%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케보치 전문가 예상치인 0.2%를 넘어섰지만 지난 2월 수입 물가인 0.9%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재정 적자가 세수 증가와 정보 지출 감소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65% 감소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3월 연방정보 재정 적자가 37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3월 1,070억 달러 대비 65% 줄어든 수치입니다. 지난달 정보 재정 수입은 16% 증가한 2,160억 달러를 기록한 반면 지출은 14% 감소한 2,53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영국 증시를 제외하고 대체로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중국 지표가 성장 둔해된 우려를 증폭시킨 것으로 분석됩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의 백지수는 전거래에 대비 0.1% 오른 6,641.97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프랑스 깨끗 40지수는 0.66%에 밀린 4,413.49포인트로 극일 닥스 30지수는 0.54%에 떨어진 9,454.54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현행 수준으로 동결하고 양적 완화 규모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영란은행은 통화정책위원회 회의 이후 현행 0.5%의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의 예상과 일치하는 결정입니다. 또한 3,750억 파운드의 자산을 매입하는 양적 완화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 박미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사흘 만에 하락했습니다. 무엇보다 바이오주와 기술주가 급락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3년 내 최대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대표적인 비관론쟁 마크 파버는 블랙 먼데이보다 더 심각한 사태가 올 수 있다고 권고하기도 했는데요. 기술주 등 보평가 우려의 일본기 실적 부진한 전망이 악재로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어제 우리 시장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연초 고전이 많지 못했던 코스피 지수가 마침내 2,000포인트 위에서 종가를 형성하기도 했죠. 글로벌 자금이 선지시장에서 신의시장으로 이동하며 외국인의 순매수가 12거래 연속 이어진 덕분이었습니다. 워낙 강세도 지속됐죠. 장중화 때 1,032원까지 밀리기도 했지만 2조 종제 구두 개입에 1,040원 때는 회복하며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장인데 뉴욕 증시 급락을 우리 시장은 어떻게 반영할까요?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청송총놈의 증시 타파 샘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 지수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2,000포인트 안착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심리적인 저항선을 넘어서면서 일각에서는 이제 슬슬 강세장을 준비할 때가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간밤 뉴욕 증시 모양새가 심상치 않습니다. 120일 이평선 내주면서 날삭 지수가 3년 내 최대 낙복을 기록하기도 했죠. 고평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오늘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어제장 분석과 함께 전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시세 종합주가 지수가 상승하고 선물 지수, 특히 어제 코스피 200이죠. 코스피 200으로 봐야 되는데요. 코스피 200에 예상 262포인트 맞춘 이유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오늘 시간은요. 그게 이제 어제 옵션입니다. 옵션이 이제 기관들이 물려있다가 갑자기 품매도를 대량으로 하면서 양매도로 해가지고 262에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262에서 개인들의 옵션을 깡통내는 속된 말로 시간 가치로 종이 만드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그래 당겼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제 어제 여러분 아침에 선물은 6월까지 있고 옵션은 오늘 만기라서 옵션에 맞춰서 주가가 움직일 건데 나중에 이제 풋옵션 매도에서 기관들이 돈을 많이 잃으니까 기관들이 갑자기 물타기를 하면서 단가를 올리면서 콜 포지션으로 가면서 주가를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우리 개인들의 데미지 앞으로 이제 지금 되는 옵션은 이런 식으로 조작하면 과거 ELW처럼 조작해가지고 우리 이제 시장에서 아마 옵션하는 분들이 거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가 저는 뭐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2000포인트 이상은 확실한 오버슈팅이다. 이거를 제가 분명히 말해드리겠고요. 저는 지금의 적정주가, 저희의 적정주가는 저는 글로벌 정시와 더불어 봤을 때 1985포인트 전후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작용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우존스 지수가 그 다음에 낫다. 특히 낫다 지수는 3년 내 최고의 하락국을 기록해요. S&P 반도체 지수도 엄청난 인가.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일주일 전에 장태근복 나올 때 이거는 장의 변곡 부분, 어떤 추세의 변곡 부분이 아닌가 했는데 저는 그때는 한 80, 90%였다. 지금은 거의 저는 한 95% 이상의 확신을 갖고 추세의 글로벌 정시, 특히 미국 정시의 추세의 변경 그 부분을 분명히 인지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이제 옵션 영향 때문에 어제부터 옵션 영향 때문에 우리나라 정시가 이제 왜곡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오늘부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 여러분께서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몸조리를 분명히 하는 어제부터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몸조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몸조리를 하라 했는데 몸조리를 못했다면 몸조리를 오늘부터 하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럼 몸조리를 확실하게 하는 그런 마인드를 조금 가지시는 것도 좋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2평은 크게 볼 것도 없습니다. 2평 자체는 여러분과 아실 때 지금 60일이 평하고 견덜차드 이익이 굉장히 큰 부분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120일이 평이 꺾이고 있습니다. 120일이 평이 꺾인다는 말은 뭐냐면 60일이 평이 당시 120일이 평 위쪽에서 있을 때 힘들지 120일이 평이 궁극적으로 두 달 정도 꺾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저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60일이 평이 상승할 때 120일이 평이 밑에서 받침을 들 때 그 주가가 상승을 하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이 앞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인데 지금은 보시면 120일이 평이 떨어지면서 61일이 평이 상승하는 이 부분은 주가 자체가 가더라도 지금 자리가 굉장히 고점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 시황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현금화에 적극적으로 줄여가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 시황이 안 맞다는 분은 저 반대로 하면 대박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지금 장소에서 여러분 불안하시피 분명히 변곡이고요. 지금 자리에서 산너름판으로 이제 들어섰습니다. 일몸 견주의 구름 자체가 산너름판으로 들어섰는 부분이고 오늘부터 신고가를 내지 못하면 선행스펜 1, 2와 전환선 기준선 몽땅 모든 4개의 계산들이 횡보 국민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횡보 국민일 때 보통 전환선과 기준선의 폭이 두껍다면 제가 볼 때는 주가 자체는 서서히 조금 횡보 국민이야 또는 쉬어가는 국면이 아닌가 원래 주가가 4일 전에 전환선을 깰을 때 하락 추석인데 그날 인위적으로 옵션 영향으로 주가가 끄집어 올랐는데 그런 부분이 좀 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원화의 강세 원화의 강세는 수출업체들 어제 주가가 굉장히 최근에 외국인들이 비차익수 매수차의 프로그램 매수로 엄청나게 당겼지만 그중에도 수출업체들은 굉장히 직격판을 가졌습니다. 직격판 맞으니까 당길 것 엉뚱한 당기는데 원화가 1040원 원화의 1040원은 1050원 이하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요. 천원 가까이 가면 자동차 부분이 굉장히 우리나라의 한 대축인 자동차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간 첫 달부터 외국인과 기관들이 3조씩 지금 붙었습니다. 3조씩 돈을 놓고 홀짝을 붙었는데 굉장히 폭풍전야가 계속될 것이다. 폭풍전야가 계속될 것이란 말은 잘못하면 새우 등의 고래 등이 고래 싸움에 새우가 터질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이럴 때에서는 멀찍이 기다리다가 죽은 새우들 모아서 튀김해먹는 그런 지혜가 조금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한테 제가 75세 어른들에게 종목을 준다고 했는데요. 언제든지 75세 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제가 추천주를 무료로 드립니다. 무료로 드리고요. 제가 여러분 어제까지 그 사이 추천했던 종목을 전략 매도를 했습니다. 전략 첫 번째 포스코를 매도했고요. 포스코 그다음에 대우건설 전략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삼성증권 전략 매도 했고요. 삼성증권 전략 매도 했습니다. 그리고 추천주를 별로 주지 않았습니다만 최근에 수익을 보고 전략 매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단 추천주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특히 75세 이상은 제가 무료로 드린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지가가 약세해 보일 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지금 매집하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특히 75세 이상은 제가 무료로 드린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어른들 저에게 전납 주시거나 전납을 모르시는 분들은 서울센티비에 전달 주시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LG전자도 전략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섯 종목 추천했는데요. 거의 다 큰 폭의 수익이 난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의 홍보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돈을 한 번 먹은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한 달 정도 쉬는 것도 좋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선물이 어제 200 여러분 보다시피 굉장히 높은 지수까지 올라갔죠. 선물이 어제 여러분 보다시피 255 64까지 갔습니다. 평균 가격에서 거의 여러분 한 7 정도 6, 7 정도 뜨는 그런 평균 가격이 지금 이 자리에 있거든요. 268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간 지금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전환선 기준에서 아직까지 추세가 주식은 제가 꼭지같이지만 선물은 계속 제가 추세가 살아있다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옵션 부분입니다. 옵션 부분 때문에 그런데 지금부터는 선물 또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추세가 선물이 죽은 건 아닙니다만 선물 또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에 주가가 적어볼 때는 10포인트 이상 하락이 시작할 것 같은데요. 오늘 장가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봉으로 봐서 오늘 분봉이 주가가 하루 내내 빠진다면 추세는 100% 하방 추세다. 그렇지만 장중에 움직임이 계속 있다면 선물의 추세는 아직까지 살아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코덱스 레버리지 수가 굉장히 줄어든 그 밤에 코덱스 레버리지 대신 코덱스 200을 기관이 눈속임으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인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인지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어제까지의 외국인 매수 매도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외국인 매도 매수는 볼 필요 없다. 이렇게 보고요. 코스닥은 여러분 보다시피 크게 볼 것 없습니다. 볼 것 없고 어제까지 코스피까지 매수해 있는 부분은 여러분 선물에 연계되어 그렇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오늘 5일 10일 입병 테드크로스가 날 것 같은데 만약에 코스닥이 하반기 탄한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지만 코스닥은 첫 번째가 530까지 조금 많이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할 때 30피와 30피와 하락할 때 30피가 똑같다고 생각하는 분은 절대 틀립니다. 상승할 때 30피와 하락할 때 30피는 하락할 때 30피가 상승할 때 30피의 1.618회의 충격이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하시고 코스닥 갖고 있는 분들은 현금에 줄여가는 게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지만 상승 피는 아니다. 상승 웜 저항이다. 이렇게 2010포인트까지는 가능할 것이다. 이제 그 자리에 왔습니다. 그 자리에 왔는데 여기서 뛰어넘어가지고 2040까지 갈 수 있느냐. 글쎄요. 이건 조금 회의적입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수익률을 말하다가 나올 것 같은데 좀 회의적입니다. 과연 그렇다고 주가가 급락 나오느냐. 오늘 하루 충격이지 급락 나오고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만 지금 지금 이번 4월달 장자차가 굉장히 어떠한 분기점이 되는 그런 장차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여러분 1분기는 장이 나쁘고 2분기는 2000포인트를 볼 것이라고 했는데 2000포인트가 너무 빨리 봤어요. 2000포인트는 너무 빨리 봤는데 빨리 봤는 게 좋을지 나쁠지는 아직까지 확정되어 않았지만 저는 조금 나쁠 걸로 저는 보고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주가는 일단은 2000포인트의 지지 여부가 굉장히 관건일 것인데 저는 2000포인트를 좀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절대적으로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그렇습니다만 절대 지수가 높다는 것은 한 템포 쉬어가라는 그런 부분이 네 좋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이제 복지부동이란 말과 쉬어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지부동은 갖고 있는 거를 그대로 끌고 가자 이고요. 쉬어가라는 말은 적극적으로 한번 팔아보자입니다. 팔아보자니까 여러분께서 분명히 인지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요즘에 잠을 계속 설칩니다. 잠을 내내 설치는데요. 지난 어제까지 여러분 콜옵션 푸드옵션 옵션 때문에 굉장히 저도 신경이 날카로웠습니다. 콜 상승 쪽이 거신 분 하락증 거신 분 워낙에 이익의 분배가 이익이 되니까 저 한마디가 시장에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저 한마디 때문에 희비가 걸리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신중하고 있는데 어쨌든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물은 외국인과 기관 외국인과 기관이다 예를 들어서 개인이 기관과 같은 방향이라면 제가 당연히 손이 안으로 긋듯이 우리 개인편을 뜨는데 개인과 기관이 따렇게 놀아버리면 제가 시장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솔직히 저는 개인편인데 기관들이 또 이런 고점에서 매도를 쳐놨다는 말을 뭡니까 굉장히 기관이 유리한 쪽이죠. 정말 무슨 인지 알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계 여러분들 특히 우리 센시정 여러분들은 큰 문맥을 조금 읽었으면 좋겠어요. 문맥을 제가 최근 한 일주일 동안 저답지 않게 어정쩡한 시행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종합주가 지도는 상승하고 선물은 빠지고 또 선물 있으면 종합주가 빠지고 이거 저는 내용을 뻔히 알죠. 왜 그렇습니까 옵션 때문에 그렇거든요. 소수 옵션 때문에 전체 시행을 깨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옵션이 끝났으니까 정확한 시간을 가는데 오늘은 분명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옵션에서 돈 못 먹습니다. 여러분 옵션 하시는 분들 어제 소주 한잔 했을 것 같은데요. 절대 여러분 옵션 하지 마십시오. ELW가 조작하듯이 옵션도 시장에서 여러분을 조작해가 여러분 돈을 뺏으려고 눈 빨갛게 설치고 있습니다. 기관 펀드매들 눈을 한번 보십시오. 전부 미생에 나오는 과장처럼 눈이 빨갛습니다. 왜? 왜 빨갔냐? 우리 ELW도 그렇고 요즘에 옵션도 그렇고 요즘 유행하는 단어가 있죠. 철수하는 그런 우리 개인 시청자 좋다. 이렇게 봅니다. 쓸데없는 헛소리의 철수가 철수가 아니고 우리는 옵션을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우리에게 불나마한 거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목균형기업 코스닥이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추세가 죽지 않는 모양인데 한방에 미국처럼 전환선과 기준선이 뚫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한방에 전환선이 굉장히 뚫어진다면 적극적으로 추격매도하는 데서 동참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지금 장사에는 추세가 죽었다. 아직까지 논할 자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5.12평과 10.12평이 굉장히 근접한 거래에 있다. 이 말은 뭐냐면 한방에 뚫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쉬어가라는 말은 고점에 한번 매도하는 말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5세 이상 어르신들은 분명히 전화주시면 지금 약세장에도 매집할 수 있는 수익나는 종목을 분명히 드린다. 그리고 궁금하신 분들도 연락주시면 종목을 드리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청송촌념은 여러분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송촌념은 신정환입니다. 코스피 이천선 위는 오버슈팅이다. 조심하는 구간임은 분명하다라고 하셨는데요. 이천선 지키는 게 힘들기 때문에 한 박자 쉬어가는 게 즉 매도하는 전략이 필요하겠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상악과 예상 종목을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상악과 팩토리 이득호 멘토님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자 상악과 예상 종목을 미리 살펴봐야 하는데 야간선물도 떨어지면서 오늘 출발 조금은 우려스러운데요. 특히 나스닥이 봤을 때 코스닥 지수도 안정하지 못했죠. 시황도 잠시 부탁드리고요. 그럼에도 종목을 수익낼 수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 있을지 공개해 주시죠. 글쎄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코스피치에서 정보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작년 8월달에 쌍봉이죠. 56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맞고 떨어진 이후에 기술적 눌림 부분에서의 반등의 연속성을 가진 시장이었는데 최근에 시장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지금 대형주를 사기에는 상당히 애매한 구간이고 또 기다리자니 큰 조정이 나올 것 같지도 않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이 그대로 느껴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이 지수를 한번 확인하고 가자라는 심리의가 좀 강하게 나오는 구간인데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3전으로 종가를 고가로 만들면서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보셔야 할 게 2월달이죠. 2월달 1885포인트부터 지수가 상승적으로 방향을 틀 때 거의 대부분 종가가 고가로 끝나거나 시가가 갭으로 뜨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사실 이런 패턴들이 어떻게 보면 개인들은 상당히 헷갈리게 하는 경우이고 일단은 매수 기회를 안 주는 그런 패턴의 경우 중에 하나인데 과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코스피 지수 2,230포인트 2011년도에 역사적 최고치를 경신할 때 어떤 패턴이 있었냐면요. 2011년 3월달에 지수가 마이너스 4.5% 급락이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4.5% 급락이 나왔는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후쿠시마 원전 폭발을 하면서 일본 중시가 폭락을 했었고 우리 중시가 4% 가까이 급락을 하면서 엄청난 그런 공포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 저점 그러니까 1,885포인트를 최저점으로 해서 우리 중시는 2,230포인트 까지 2,230포인트 까지 한 번의 눌림으로 급등이 나왔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악재를 매수로 기회로 참았다라고 참으면서 시장을 상방으로 완전히 틀어졌다는 것인데 일단은 그렇게 상방으로 틀고 지수가 올라갈 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갭상승 그리고 시가를 고가로 형성을 하면서 상승하는 경향이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런 패턴에 상승했던 그런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우지수가 급락은 했지만 어떤 악재를 빌미로 해서 지수가 하락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 중시는 조금은 다른 문제다. 그리고 개인들을 죽인 이후에 급등할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시장의 싸움은 굉장한 농론의 싸움이 될 것이다. 결국에는 누가 어떤 주식을 들고서 평당가를 낮춰서 장기 보유하냐의 기간과 평당가 싸움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현금화는 토트 교체 현금화가 필요한 부분이지 어떤 손절을 하거나 손절하는 전략은 시장을 사랑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을 따라잡기 부담스럽다고 한다면 대형주들 중에서 가격 메리트가 높고 재료가 살아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포트를 구성하면서 롱런으로 끌고 나가는 게 현지 시장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길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수 조정은 상승하기 위한 당연한 필연적인 조건이라고 조건이라는 것이고 작년 8월에 외국인들이 44월에 연속 순매수한 금액이 13조 8천억개입니다. 13조를 매수해놓고 우리 증시를 들어올리지 않고 빠져나갔다는 흔적이 없다는 것은 그들의 시각은 지금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어제 다오의 급락도 급락이지만 큰 조정이 지금부터 나온다고 한다면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일정 부분 현금하는 포트 교체 의미로 특본은 돼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까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포트 교체 시에 이 종목은 한 종목 있어야 될 만한 종목으로 태양강 섹터를 오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OCI 인데 OCI 는 다들 알고 있는 종목이죠. 최근에 태양강 섹터들의 법황이 서서히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해 폴리실리콘 가격 풍락으로 인해서 실적이 적자국면에서 지속적인 하락사회가 나오는 모습이었지만 최근에 폴리실리콘 가격의 안정세 반등세가 유지가 되면서 태양강 섹터들의 실적 반등세를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요. OCI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12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어떤 스팟 가격 상승 전가에 따른 계약 가격의 상승 이라는 것이죠. 평균 단가가 전분기 대비해서 투폭 상승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폴리실리콘 부분 적자 폭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중요한 게 4월 정도가 되고 있는데 날씨가 상당히 덥죠. 일교차도 상당히 큰데 기온이 20조 가 넘는 이상기후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날씨가 지속되면 될수록 전기 수요 하고는 비대할 가능성이 여름으로 갈수록 높다는 것이죠. 작년에는 우리가 블랙아웃으로 상당히 곤욕을 치렀습니다. 공공기관을 비롯해서 각 기업들까지 전기 절약에 희셨던 기억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태양광 파악에는 모멘텀으로 생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OCI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여름의 주가도 상당히 어느정도 탄력을 받으면서 움직이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부터 서서히 업황적으로나 여름 관련 모멘텀을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다만 지금 3월달 급락에 한번 3월달 초에 급락에 한번 나와줬었는데 페로텍이라는 회사와 맺은 1099억 정도의 폴리실리콘 공급계약을 일단은 해지한다라는 그런 공시가 나와주면서 주가를 한번 떨어뜨리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근데 페로텍이라는 회사의 수주 규모가 한 3% 정도 매출 규모의 3% 정도 됐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나는 많다 그리고 적으면 적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계기로 주가를 떨어뜨렸는데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중요한 지지 라인들은 전부 다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며칠 사이에 미국 쪽 다우 쪽의 퍼스트 솔라죠 미국 쪽의 퍼스트 솔라의 주가도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 거를 복합적으로 장용해본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새로운 모멘텀을 가지고 주가는 다시 한번 상승포지션으로 돌릴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장기 수익보다는 서서히 모아가는 전략으로 스트롱 바위 관점 스트롱 바위 관점을 유지하신다면 올 여름 정도에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매수가 178,000원 정도까지 열어두시고 서서히 모아가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를 한 단계 19만원 정도 중기적으로 24만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를 전접점 이탈이죠 172,000원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하락장 오늘 하락장에 이 종목은 관심을 둬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손절하는 것보다는 포트를 교체하는 쪽으로 대응해보자 라고 하셨죠 쉽게 따라가기에도 쉽지 않은 장이지만 낙폭이 큰 종목들 이번 기회에 매수해보는 전략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들어갔습니다 오늘 자 상약가 예상 종목은 OCR 였습니다 간밤 야간선물은 0.7% 정도 하락을 했죠 오늘 약세 출발이 불가피할 텐데 어느 정도 낙폭을 줄이게 될지 끝까지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출발 증시 일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보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